Hello, everyone. 행복한 영어, 즐거운 영어. Welcome to English 시간이에요. 오늘의 영어 한마디. 자, 여러분 친구 많으세요? 좋은 친구는 인생의 good partner 역할을 한다고 하죠? 친구 하면 저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여러분 친구에게 막 도움을 줬더니 그 친구가 너무 고마우면서 뭔가를 보답하려고 할 때 우리 이런 말 쓰죠? 에이, 친구 좋다는 게 뭐야? 그런 소리 하지 마. Don't mention it. What are friends for? What are friends? 친구는 뭐냐? For, 뭐 때문에 있는 건데 friend에다가 s를 붙여서 친구 좋다는 게 뭐야? What are friends for? 그럼 여기서 친구, 친구는 어떤 종류의 친구가 있을까요? 여러분 good friend는 좋은 친구죠? special friend, 특별한 친구. fair weather friend가 있어요. 좋은 날씨일 때만 친구, 즉 이 말은 좋은 상황일 때만 친구하는 사람. fair weather friend. 혹은 이런 친구도 있죠? 부점 friend. 부점, 가슴, 흉금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. 부점 friend. We are 부점 friends. 우린 정말 친한 친구예요. 그래,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. 혹시 기억하세요?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. A friend in need, in need. 궁핍할 때, 뭔가 필요할 때 있어주는 친구가 Is a friend indeed. 진정한 친구다. 여러분 그런 친구 대보세요. 제 곁에도 있어줄 거죠? 자, 오늘 배운 표현, 친구 좋다는 게 뭐야? 따라해볼까요? What are friends for? What are friends for? 써보시고요. 저는 다음에 뵐게요. Have a wonderful day.